눈이 번쩍 하는 맛이였어? 깜짝이야. 힝힝힝. 찡찡대다가 눈이 번쩍 했어? 귀여워. 맛있어? 우리 아들 맛있구나. 귀여워.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아저씨. 정말. 해야 돼. 네, YB. 이제 깨두고 왔습니다. 우리 서둡다. 좋지 못한 것을 쓰러 치우다. 나는 그 단어. 많은 분들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무슨 말이잖아. 좋은 마음이에요. 아, 맞아요. 배가 나면 허리가 아파지고요. 팔 치면 허리가 아파지거든요. 털은 뱃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헐렁헐렁한 뱃살을 입고 있는데 뱃살이 저도 뱃살이 확실하게 배로 만들어요. 털을 치면? 마시겠다. 맛있어? 맛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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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이 형이 그렇게 길면 왜 굳을까요? 짧은 거는 그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길이니까 눈에 더 시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에이 맛있어 다들 맛있구나 귀여워 맛있죠? 두리두리 할 거야? 아니야? 맛있어? 맛있겠다 이거 두리라 멋지시다 그러세요 신도관님 결혼 15년 만에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정말 지저분한 거 버리고 나니 좀 불안하네요 그쵸 참고할 때는 좀 힘들더라도 하고 나서 딱 보면 너무 개운하잖아요 김준호님 저 와이프의 예전 남자친구들의 연애 편지 써놓으신데요 왜 그걸 안 버리는지 그것도 다 추억이라면서 그렇게 연애는 편지를 안 버립니다 사연씨 만약에 결혼했는데 안 해보면 그 편지들을 다 가지고 전 남친들 편지를 음 너무 맛있나봐 결혼하기 전에 알게 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난다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근데 알게 되면 그거 굉장히 이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거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하면 내가 내가 네가 많이 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뭐 실패하는 어떻게 하면 사랑에 실패할 수 있는지를 명심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 그래서 정성에게 마음속의 세기심으로 소소하게 연구를 해 준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연구를 위해서 네 아 맞아 그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 잘못된 건 아니다 당신과의 사랑은 실패하고 싶지 않나 간직하고 있어 맛있어? 야 어차피 가봤자 잡지도 못하고 자주 가지도 못하고 낚시 가는 남편분의 취미생활을 충분히 찍고 이건 닭고기 닭고기 한번 먹어봐 닭고기 한번 먹어봐 닭고기는 어때 닭고기 닭고기? 닭고기도 맛있지 엄마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고마워 닭고기 동료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포기 너너들 순으로 아니 뱅 네 이번에는 또 내가 더 그 이제 꾸... 너너들 제주도사 제주도 사투리가 나와서 분명히 내가 설루더라고 제주도에서는 설루다 말고 설루다 라고 해요 설루다 우리 이지현 권진아의 듀엣 듣고 왔어요 4구에서 또 함께할게요 아뇨 뭘 놀랬어? 맛있어? 감자가 많이 씹혀? 씹었어? 아직 있구나? 다 먹었어? 엄마 이거 먹는데 오래 걸려요 씹어먹는데 안 돼 아직 입에 있어? 물 귀 Mess 진짜 맛있다 안 돼요? 간식도 답변 귀여워 열심히 씹어먹을 거예요. 감자를 이거 어제 먹으려고 준비해뒀던 건데 지우가 안 먹어가지고 지우가 자느라 지우가 하나 먹고 잠들어버렸잖아. 그치? Your mother fucking Come on.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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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왜, 갑자기